이번 국회에 뜨거운 감자가 된 이슈가 몇 가지가 있죠. 그중에 하나가 어제 다뤘던 전두환 추징법이고요. 또 하나가 바로 군가산점제 법안이었습니다. 새누리당의 한기호 의원이 먼저 법안을 냈고요. 국방부가 또 다른 대안까지 내놓을 정도로 꼭 이 가산점제 부활시켜보겠다는 움직임이 활발히 있었는데 결국은 결론을 못 내리고 다음 국회로 넘기기로 어제 결정을 했습니다. 뭐가 그렇게 쟁점이었던 걸까요? 왜 그렇게 뜨거웠던 걸까요? 짚어봅니다. 먼저 국방위 소속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김종태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논의가 꽤 활발했던 것 같은데 다음 회기로 넘겼네요. 네, 경북 상주 출신 새누리당 국회의원 김종태입니다. 청취자 여러분과 상주 시민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네, 먼저 인사하시고요. 네, 네. 다음 더 논의를 하자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먼저 찬성한 입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9년도에 위헌 판결받은 법 내용과 이번 19대 국회에 제한된 법 내용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는 위헌 소지가 많았지만 이번에는 아니다. 네, 주요 핵심 내용은 99년도 법은 제대 군인이 공무원 채용 시험 등에 응시할 때에 감옥별 만점이 5%를 주다 보니까 제대 군인들 대부분이 합격했습니다. 결국 가산증을 받지 못하는 여성과 장애자분들은 공무원에 진입하기가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에 위헌 판결을 받았다고 봅니다. 네, 장애인들. 그러나 이번 국회에 제한된 법안은 채용 전체 인원의 20% 범위 내에서 제한적인 인원에게 감옥별 만점에 대해 2%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해 주므로서 여성과 장애자들의 평등권 침해를 해소했다고 봅니다. 네, 장애인들. 5%를 2%로 가산점도 줄이고 수혜자도 전체 합격자의 20% 넘지 않게 제한했기 때문에 많이 달라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반대편에서는 군복무자에 대한 지원이나 예우는 좋지만 시험이라는 건 안 된다. 왜냐하면 장애인이나 여성이 상대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2%, 5%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라도 이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당한다면 이것이 적냐, 크냐의 문제가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네. 그런데 사회적인 약자라고 말씀드리면 공무원 시험에 대해서 본다면 약자는 누구겠습니까? 군복무를 하지 않은 여성과 장애자들은 시험공부에서 취직이 가능하나 군복무 하나로 시험공부 못해서 취업도 못하는 제대군인이 시험에는 약자입니다. 제대군인이 오히려 약자다. 시험공부할 시간이 줄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헌법 39조 2항에도 누구든지 병력 의무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군인들은 시험공부 못하는 불이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2년 동안 국토방해에만 전념하려 해놓고 제대군은 제대 후에 시험을 보면 합격이 안 되죠. 시험에 대해서는 약자가 제대군인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진정한 사회적인 약자 여성과 장애자도 보호를 하고 또 시험에서 약자인 제대군인도 불이익을 개선하는 그러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말씀하시면서 여성과 장애인 약도 약자고 제대군인도 약자라고 하셨어요. 그럼 모두가 다 약자면 시험을 공평하게 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또 반대편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인원의 80%는 공동 경쟁을 하고 20% 범위 내에서 한정적으로 2년 동안 공부를 못 했으니까 이쯤 최소한의 점수를 줘가지고 동등권을 부여하자 이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20%니까 그것은 괜찮지 않겠느냐. 그럼 이 군가삼죄를 실시할 경우에 어느 정도 인원이 혜택을 받을 걸로 추산하십니까? 네. 그것은 안전행정부에서 몇 년간 공무시험을 본 인원들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시뮬레이션을. 그 결과 불합격한 인원이 제대군인이 진입할 수 있는 것은 10% 범위밖에 안 됩니다. 많은 인원이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적은 인원이 진입할 수 있습니다. 지금 몇 퍼센트라고 하셨죠? 의원님? 10% 내외요. 10% 어떤 시뮬레이션 보니까 1% 정도라고 얘기를 하던데 아닌가요? 안전행정부에서 한 것은 9%에서 10% 이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 정도. 그런데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시험, 특히 공무원 시험 요즘 워낙 치열하고 워낙 인기가 높아서 1점 차로도 당락이 좌우가 되는데 그런 중요한 시험에서 2% 점수를 더 준다는 건 상당히 적은 것이 아니다. 2%도. 그리고 그중에 20%를 정원에서 뽑는다는 것도 지금같이 치열한 상황에서는 상당히 큰 숫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드린다고 보면요. 최근에 작년도에 공무원 7국업 시험 결과 여성 합격자는 교육직의 35.8% 일반 행정직의 42.1% 어떤 일부 증률을 70% 넘게 여성이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 논리는 이분들은 80% 영향 없는 그 안에 들어가는 인원들입니다. 그러니까 남성이 차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20% 매주더라도 20%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10% 정도가 세대 군인 한 사람들끼리 경쟁하므로 다른 사람들에게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여자들이 자래산 최대 70%까지 합격하니까 나머지 30% 가지고 거기서 남자들한테 더 주겠다. 군대 갔다 온 남자들한테. 주더라도. 그럼 군대 안 갔다 온 남성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군은 2년 동안 공부를 하니까 최소한은 2점 정도는 많이 할 수 있지 않느냐. 다른 남성들한테 줘라. 그 정도는. 그것도 군대 갔다 온 사람들끼리 경쟁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끼리 경쟁하기 때문에 평등권이나 유연성은 많이 해소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김 의원님. 이렇게 군과 선점제 논란이 크면 시험 말고 다른 데서 혜택 주면 안 되나요? 그런데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 가장 공무원들 채용시험을 선호하다 보니까 이 문제는 이 문제이고 또 다른 문제는 다른 문제이고 군대 갔다 와서 또 혜택 받고 또 혜택 받고 이런 것이 아니고 공무원 채용시험에서도 이런 게 있습니다. 2%라도 가상점을 받으면 군경력 호봉소 이것은 혜택을 못 받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중 혜택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2중 혜택이냐 3중 혜택이냐 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혜택 받는 그 자체가 논란인 거니까요. 혹시 시험이 아닌 다른 방법은 안 되겠느냐 하는 건데 오히려 지금 김 의원님은 공무원 시험이 인기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가상점을 줘야지 진짜 특혜다. 이런 말씀. 그런데 이 문제는 전부 다 자식을 가지는 부모나 형제 자모들을 생각해 보면 이번 법안은 오히려 군복무자에게 평등을 보여주고 알겠습니다. 직업의 선택 자유를 침해받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국민적 합의라고 봅니다. 합의라고 보신다는 말씀.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 의원님. 그럼 마지막 한 말씀. 죄송합니다. 시간 분배를 저희가 정확하게 해야 돼서요. 더 이상 초과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을 먼저 연결해봤고 부지런히 뒷분 연결합니다.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이 연결돼 있습니다. 남윤인순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앞에 얘기 들으셨을 텐데요. 네. 그러니까 2년 동안 공부 못하지 않느냐. 따라서 이분들도 군 제대한 분들도 약자다. 여성 장애인만 약자가 아니다. 가산점제 주자. 대신 점수도 조금 더 주고 예전보다 조금만 더 주고 정원도 정원의 20%로 제한도 한다. 이런 건데요. 저는 사실 군복무로 어떤 젊은이들이 시간을 희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는 지난 몇 년간의 논의를 통해서 사회적 합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보상이 어떤 계층을 차별하면서 보상해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것이 이제 군 미필자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희생해가면서 보상해 주는 방식보다는 국가가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국가가 보상해 줘야 된다. 그렇죠. 군 가산점제를 부활하자는 거는 어떤 다른 계층을 차별하는 방식으로 보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보상에 대해서는 희생한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인정해 주고 그거를 사회가 보상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만 저는 찬성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 보상하는 것까지는 찬성한다. 예우해 주는 것까지는 찬성한다. 그렇죠. 그런데 방법이 이건 아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앞에서 김종태 의원께서는 공무원 시험이 인기가 있고 요즘 많이들 선호하니까 오히려 그런 데서 혜택을 줘야 진짜 혜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공무원 시험 영역이야말로 사실은 여성 고용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그래도 그 분야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분야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에서만큼은 시험 보는 것만큼은 그래도 우리 사회가 차별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정도의 우리 사회 수준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무원 시험은 임신이나 출산 육아에 부담이 있는 여성한테는 거의 유일한 공정 경쟁 영역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군과산전제가 시행이 되면 그나마 이 공정 경쟁 영역의 여성들이 그래도 동등하게 이렇게 진출을 할 수가 있는데 아마 더 진출이 상당히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 사회가 점점 공정 경쟁 영역을 확대시켜 나가야 되는데 이 영역까지 그냥 그렇게 다시 군과산전제를 부활해버리면 또 군과산전 자체가 사실은 위헌성이 소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런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요. 좀 다른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성들은 어차피 지금 한 최대 70%까지 합격자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원에서 20% 정도를 군과산점제로 뽑는다고 해서 여성들 침해받지 않는다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그게 정원 외에 하겠다라는 얘기시거든요. 그런데 사실 공무원 같은 경우에 정원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정원이라고 하는 건 공무원 전체적으로 보면 연간 채용이 정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정원 내냐 외냐라고 하는 건 큰 의미가 사실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약간 눈거리고 아웅하는 방식인 거고요. 자꾸 다른 꼼수를 쓰지 마시고 국방부에 계신 분들이 정말 국방위원에 계신 분들이 국방부한테 적정으로 제기를 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와 있거든요. 제대군인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이. 그런 쪽으로 오히려 사회적 논의를 가져가는 게 좋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보상을 해줘야 된다. 예우를 해줘야 된다까지는 산성한다고 하셨으니까 다른 대안을 한번 제시해 보시죠. 어떤 게 있을까요? 그동안 사실은 대안들이 군가산점제 부활하자고 할 때마다 대안이 많이 나와서 또 법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예를 들면 제대군인에 대한 국민연금 크레딧 연장이 이미 6개월 정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을 받고 있고 2007년부터 받고 있고요. 지금 이거를 전 군복무기관으로 확대하자라고 하는 또 개정안도 발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2006년부터 군복무 중에 취득한 학점에 대해서는 다시 복학할 때 학점을 인정을 해주고 있고요. 인정을 하는군요. 예예. 그리고 또 2012년부터는 또 학자금에 대한 상한 대출이자를 저노득층 가정의 경우에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 지금 지난 5월 10일 날 법을 또 개정을 해서 군복무자에 대해서는 군복무기관에 해당하는 학자금을 만약에 대출받은 경우가 많거든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이자를 면제해주는 내용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대군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몇 년간 꾸준하게 보상책이 마련이 되어 왔고요. 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러 의원들이 또 제대군인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안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대 후에 일시지원금도 지금 이미 18대도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게 재정 부담이 많다는 이유로 시행이 안 됐는데 제대지원금을 일시금으로 제대 후에 예를 들면 취업하기 전까지 아니면 복합하기 전까지 비용이 필요하다라든가 이런 걸 지원을 한다라든가 얼마나 주나요? 일시지원금을 주면? 그때는 18대 때는 1인당 250만 원 정도의 250만 원? 네.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런데 그때 예산집이 많이 든다라는 거였고 그걸 좀 범위를 조정해야 되지 않냐라고 했는데 그런데 통과가 안 됐어요. 안 됐죠. 다시 그거를 누가 또 법안을 준비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병급여로 현실을 하자. 거기에는 동의하세요? 남윤윤순 의원님. 일시지원금. 저는 제대지원금, 일시지원금에 대해서는 그 액수에 대해서는 조정을 해야 되고 모든 병사를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저소득층 가정, 예를 들면 월소득 430만 원 이하 가정에 대해서만 할지 그것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주게 되면 전체적인 재정 부담이 조금 축소가 되면서 저는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사병급여를 현실화하자.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런 얘기도 지금 청취자 문자로 많이 들어오거든요. 사병 월급 올려주면 일단 어느 정도 월급도 지금 예를 들면 사병이 1등병이 10만 580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올리자라고 하는 두 배 이상 올리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장기적인 대안으로는 우리가 이제 군대 제도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군복무기관도 좀 단축을 하고 그다음에 모병제로 전환을 하면서 남녀 모두가 사실 지원하면 군대 갈 수 있는 거로 하게 되면 좀 더 장기적인 대책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오늘 사실은 굉장히 비극적인 일이지만 어떤 군인이 의료사고가 나서 오늘 제가 신상병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알고 있는데요. 그런 문제가 사실은 군대 안에서의 어떤 의료 문제라든가 복지 문제 이런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원외로 뽑는 국방부 방안이든 한기호 의원의 법안이든 이런 시험에다가 점수 주는 방식은 아닌 다른 방법 찾아보자라는 다른 방법 찾아보자라고 하는 게 저의 꾸준한 수상입니다. 이번 회기는 어쨌든 이 정도 하고 끝이 납니다. 다음 9월에 여름 지나고 나서 한 번 더 논의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까지 국민적 여론 좀 모아봐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주당 남윤윤순 의원까지 만나봤습니다.